봄투데이 모티모의 아이폰5 엠톡 천연 소가죽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개봉하시면 흰색 종류 쌓여져 있고요. 색상은 매직실버 색상이시고요. 똑딱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사출 부분은 투명색 하드 사출로 제작이 되어 있으신데요. 핸드폰을 끼워보겠습니다. 사출이 제대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 카드 수납 공간이 총 3곳이 있으시고요.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연 가죽이라 다소 퍽퍽한 감이 느끼실 수 있고요. 안감은 스웨이드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옆면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으셔서 지폐를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겉면을 보시면 통가죽 위에 엠보처리를 해서 굉장히 앤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펄이 살짝 들어가서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네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모던함과 엔틱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앞에 똑딱이는 최고급 10mm 1분 직수입 버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요. 옆에 똑딱이를 이어주는 가죽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멕지 실버 색상은 이니셜을 카드 수납공간 안쪽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 하단에 새겨지시고요. 이니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통화 전면 스피커홀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스트랩 구멍, 핸드폰 줄을 걸 수 있는 스트랩 구멍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빨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카드 하단을 이용하십시오. 카드 하단을 이용하십시오. 카드 하단을 이용하리i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